야, 그나저나 하우스메이트 새로 온다고 그러지 않나요? 여기가 만뚜하우스가 맞겠죠? 새로운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. 레전드 K-POP. 아, 나 이러고 너무 오글거려. 레전드 K-POP. 10년이 지나도 끊임없는 형은 데뷔 초에는 진짜 지만하는 사람이었거든. 그게 되는 거 맞아. 너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슈퍼주니어 할 거야. 무조건 해야지. 1초, 2초. 망설였어. 자,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아멘